일단 이나영은 태생부터 예쁘고 길쭉하게 잘 태어났습니다. 이마가 다소 넓고 치아가 고른 편이 아니었지만 그녀 자신은 이마가 가장 자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화장과 교정으로 커버 가능한 아주 소소한 약점일 뿐 사슴이 인간으로 환생한 것처럼 복받은 미인입니다. 이나영은 1979년 2월 22일 생입니다. 이나영은 어릴 때 부모가 이혼하고 아버지 밑에서 성장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언니와 오빠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나름 행복하고 평범하게 어려움 없이 잘 자란 듯합니다. 성격이 털털하고 다소 중성적이다 못해 남성적인 느낌이 물씬 풍기는 희한한 느낌의 미인입니다. 이나영은 1998년 길거리 캐스팅되어 잡지 모델로 활동하다가 잔뱅이 광고로 알려지면서 1999년의 드라마 단역부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움직여도 정적인 느낌이 물씬 풍기기 때문에 사진발이 엄청 잘 받는 것 같아요. 표정이 풍부하지는 않으면서 절대 질리지 않는 신뢰감이 가는 매력적인 외모여서 광고 모델로 최적화된 배우가 아닌가 합니다. 몸매가 여성스러운 실루엣은 아니지만 비율이 좋습니다. 얼굴이 작고 다리가 곧고 길어서 구둥심 미인처럼 보입니다. 가슴이 빈약하고 팔뚝살이 두꺼운 단점이 있긴 한데 얼굴이 모든 것을 커버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은 오로지 이나영의 얼굴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녀는 김지호의 뒤를 이어 1999년에서 2005년까지 라네즈를 대표하는 모델로 오히려 라네즈를 돋보이게 했다기보다 이나영이 더 빛나던 광고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드라마 내 멋대로 헤라에서 독특한 캐릭터를 뽐내며 수많은 패인을 양상했죠. 이나영은 머리가 단정한 것보다는 풍성하거나 레이어드 커트로 지저분하게 날려야 얼굴이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습니다. 2003년에는 장혁과 함께 영어 완전 정복이란 영화로 명랑 만화 캐릭터를 만들어냈습니다. 본인도 자신이 예뻐 보이기보다 웃겨 보이는 걸 좋아하는 듯합니다. 마치 가진 자의 여유라고나 할까요? 2004년에 이나영은 아는 여자로 여우주연상을 수상합니다. 과연 받을만했던 건가요? 받는 사람도 민망했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2005년에도 이나영은 계속해서 아름답습니다. 이나영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트롬 광고, 라네즈, 그리고 맥심 아이오페가 있죠. 배우보다는 최고의 광고 모델이 더 적합한 직업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거나 그녀가 광고하는 건 확실하게 각인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평소 멋을 내지 않고 흔한 명품 가방도 잘 메고 다니지 않는 이나영은 진정 실리주의자인 것 같아요. 원빈이랑 괜히 같이 사는 게 아니겠지요. 그래서인지 시사회 등 공식적인 행사에서의 의상은 다소 난해할 때가 많습니다. 어린아이 인형 놀이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예뻐도 그렇지 아무 옷이나 막 걸치게 하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보이는 이유는 뭘 입어도 특출한 얼굴과 비율 덕이겠죠. 2012년 이나영은 송강호와 영화 하울링을 찍고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13년 이나영은 랑콤 모델을 하였고 한층 성숙하고 아름답고 여성스러운 이미지로 극찬을 받았죠. 그리고 2015년 이나영은 원빈과 결혼합니다. 이나영은 별다른 스캔들 없이 결혼을 한국에서 제일 잘생기고 돈 많은 남자랑 했네요. 둘 다 집안도 성향도 비슷한 것 같아서 참 잘 만난 부부 같아요. 이나영의 오빠는 자영업의 언니는 디자이너로 알고 있는데 원빈의 누나들도 평범하고 화목하게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소리 없이 실속 있게 잘 사는 이나영. 원빈 커플은 진짜 실속형 부부 같습니다. 연예인 특유의 허세나 까탈도 없어 보이고요. 키우던 강아지도 분신, 친구들도 분신,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금쪽같이 아끼고 위할 줄 아는 이나영은 찬 착하고 아름다운 여성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바로 출산하고 이나영은 왕성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2020년에 이나영에게 중성적인 매력은 흔적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여성미와 성숙미가 물씬 풍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깜찍한 단발머리로 한국형 아멜리에를 보는 듯 하는데요. 영원히 늙지 않는 소년옥은 소녀미가 풍기는 이나영의 다음 변신이 더 기대되네요.